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레고랜드 연계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지난달 강원도의회 상임위가 부결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 통과됐습니다. 문제 많은 사업이라는데 여야 모두가 공감을 했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국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을 심의한 9명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국민의힘 2명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라고는 하지만 멀린과의 협약 이행을 위해 사실상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언제 지어질지 모를 컨벤션센터를 위해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판 땅을 4배가 넘는 499억 원을 주고 되사들이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남았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부지는 아직 이전 매각 대금조차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미납액 9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해 강원도가 다시 매입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단서를 달고 결국엔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부지 매입안은 통과됐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컨벤션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유적공원과 박물관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을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야 하고 266억 원에 이르는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청하고 협의하는 단계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겠느냐. 정의당 강원도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최문순 지사는 물론 정파적 결정을 내린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단구동에 600여 세대의 민간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던 한 협동조합. 이미 사업부지의 70%를 매입했고 대형건설사가 참여한다며 조합원 겸 임대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에서 많게는 3,300만 원까지 받아챙겼지만 몇 달 뒤인 지난해 봄 주택홍보관을 폐쇄하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편인 임대기간 8년에 현혹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일단 현대라고 그래서 믿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8년 동안 내 집처럼 옮겨 다니지 않는 조건에 이런 거에 저희는 편하게 있다가 내 집으로 마련하면 되겠다. 설립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일반 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당시 조합원 모집이 자유로웠고 주택법상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청도 애초에 조합원이 몇 명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합원은 80명을 넘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 지연이 아닌 중단으로 판단해 피해자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직 돌려받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액수로 출자금을 납부토록 한 경우 향후 총회 절차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분양을 강행해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로 보인다며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탄광지역 사택의 허술한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사택 보급이 주건한 해소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하면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내쫓길 수도 있어 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도기읍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삼척시는 이례적으로 2018년 이 아파트 단지의 외벽 도색과 놀이터 개선 사업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삼척시 지원금으로 아파트 옥상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이 미흡한 석탄공사 다른 아파트는 사실상 폐허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는 입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등 대규모 보수 작업은 석탄공사가 예산 문제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석공 측은 뒤늦게 임대 관계 등 시설물 안전관리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시설 이상 여부와 무단 입주 여부를 1200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안전적으로 회사 사택이 운영되도록... 지자체가 기업 소유의 아파트 보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탄광업체 아파트가 주민들의 주택 보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광 지역에서는 오래된 사택 아파트의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거주 비용이 저렴한 현재의 사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살고 있는 부분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방산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매입이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석공,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향한 폭력 피해 신고도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주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강원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강원 이주여성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입니다.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상담소와 연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쉼터도 제공됩니다.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서 부부상담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나 사건 처리 또는 이분이 원하면 보호시설로 연계해서 자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결혼 이민자와 자녀 수를 합치면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이주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95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커 선뜻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여성 상담소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상담사가 배치돼 모국어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이나 신고 같은 문제 외에도 언어소통이 필요한 병원 방문 등 실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장벽에 가로막혀 사소한 도움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이주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양구군에 배정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계절 근로자 출국 이후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63명을 양구군에 오늘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이어 자가 격리 중인 2차 계절 근로자 90명과 심사 과정에 있는 3차 계절 근로자 70명 등 160명의 추가 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에 앞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불법 체류 방지 등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다시 한번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60에서 64세에 대한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95%가 60대 이상이라며 단 한 번의 접종만으로 86%의 예방 효과가 있고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숨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대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제시한 지역연계발전계획을 국토부가 공개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고령친화용품실증연구센터를 구축해 지역의료기기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버의료기기 메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도내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자원산업 융자지원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의 생태체험, 교육인프라를 조성하고 치악산의 유휴시설을 고쳐 체류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인재채용이나 주민지원, 물품우선구매계획 등은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이 5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일 개통합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치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에 걸쳐 11개 코스, 총 연장 139.2km 규모의 도보여행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원주시는 43억 5천만 원을 들여 총 연장 400km, 30개 코스로 구성된 원주 구립길도 조성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립길은 등산로와 샛길, 임도와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고 최대한 수평형, 무장의 숲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초시는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드러난 설악교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미흡단계인 D등급을 받은 설악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설악산 관문에 위치한 설악교는 길이 105m, 폭 10.5m 규모로 지난 1978년 준공돼 교각기초가 물살에 쓸려나가고 교각하부가 주저앉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해 최동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을 재가설하거나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내일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고성군은 올해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말에 다음 달 문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90곳의 야영장 데크와 열동의 통나무집을 운영하며 주차장과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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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FC 강원FC가 후반 추가시간에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고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강원FC는 어제저녁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5라운드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 4골을 주고받은 끝에 2대2로 비겼습니다. 강원FC는 전반 14분 서민우가 선제골을 뽑았지만 전반 막판 첫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6분 강원FC는 김동현이 얻은 패널티킥을 신라지가 성공시키며 다시 앞서갔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울산에 동점골을 내주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 탈북민단체가 강원과 경기도에서 전단과 미화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에 날려보낸 것은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양구군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절도 양구역세권 부근에 땅 1,400제곱미터를 1억 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전국 전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인재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했던 2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4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이 씨가 꾸준히 살해 욕구를 키웠고 범행 도구까지 마련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